안녕하세요 소박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식당 반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국수의 왕명동교자의 반찬은 김치 한가지입니다. 조밥은 요청하면 서비스로 주고 있고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유명세를 치른 연돈 돈가스는 깍두기와 단무지 두가지입니다. 넓게 보면 채썰은 양배추까지 더해 세가지인 것 같습니다. 식당에 들어온 손님은 반찬의 가지수에 1이 1비할까요? 위에서 이야기한 명동교자는 김치 한개이고 연돈 돈가스는 두개입니다. 칼국수는 모두 좋아하시는 국수의 대표격이고 돈가스도 호불호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반찬은 두개에서 한개입니다. 양배추까지 돈가스집이 좀 더 준비가 필요한데 요즘 단무지나 깍두기를 직접 담그는 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메뉴의 맛이 심심해질 때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금도 여러가지이고 소스도 그렇죠. 기사식당의 풋고추는 빛이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식탁 위에 툭 던져놔도 자태가 고운데요. 깍두기나 단무지는 던져놓으면 격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늬가 화려한 그릇들을 잘 사용하시는데요. 과유불급이라 그냥 흰색 접시에 올려놓을 때보다 더 어지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찬의 모양도 따져봐야 합니다. 단무지를 반달로 써는지 반에 반달로 써는지 음식과 궁합을 보고 두께와 개수를 정합니다. 화투에 고도리패를 싹쓸이해서 내 앞에 놓을 때처럼 각 맞춰놓으면 보기에도 좋습니다. 와인 식초 한 방울로 단무지를 반짝반짝하게 광을 내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요. 고급 반찬을 셀프로 돌리시고 이런 단무지나 깍두기는 손님이 원할 때 사람이 직접 가져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칼국수는 김치와 엄청나게 잘 어울립니다. 명동교자의 칼국수가 그런데요. 그냥 김치가 아니라 많은 블로거나 일반 사람들이 말하기로 마늘김치라고 합니다. 그냥 김치와 마늘김치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TOP일까요? 값싼 반찬에 더해 바짝 말라 있다면 손님들은 손도 대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주메뉴도 남기고 가는 마당에 반찬이라고 안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요. 적은 가지수의 반찬이라도 그릇과 놓는 방법 크기를 조절해서 고급으로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또는 손도 대기 싫은 반찬이 될 수도 있겠죠. 주메뉴가 치고 나가야 하는데 반찬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상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 sns 한다고 고민하시는데 그냥 영업하고 남은 반찬을 모두 버리는 모습을 올려보세요. 뭔가 신선한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